엘리가 간다! 똥이다 똥! 야 너 많이도 쐈다 야! 어떡해! 친구들 안녕! 안녕! 엘리에요 오늘은 꼬마캐빈과 함께 어? 꼬마캐빈 너 왜그래 나 사실 화장실이 못갔어 그래서 혹시 변비 때문에 응가를 못한거야? 맞죠 맞죠 그래서 냄새가 이렇게 지독한거야 방구 냄새가? 어? 아니요 아니요 장난이야 장난 그러면 있잖아 오늘 나랑 놀이똥산에 가서 너의 그 변비를 해결해 보는게 어때? 응가를 아주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대 엘리 엘리 놀이똥산이 아니라 놀이똥산이지 아니거든 놀이똥산이거든 어? 아니야 내 말을 못 믿겠다고? 그럼 지금 가서 확인해보자 엘리가 간다 꼬마캐빈 꼬마캐빈 시원하게 응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이 많이 먹어야 돼 아 나 많이 먹었어 그래서 엘리가 준비했지롱 기대해 기대해 짜잔 맛있겠다 똥빵이야 똥빵 똥빵? 자 너 하나 먹어 완전 맛있어 혜진이 뭉아빵 같지? 응 자 꼬마캐빈 오늘 진든하게 먹었으니까 놀이똥산에서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 알겠죠 그럼 출발 이거 봐 맞잖아 놀이똥산 있잖아 놀이똥산에 가면 수원하게 응가를 할 수 있대 가장 더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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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olic 야 근데 놀이똥산에 들어오니까 방귀소리부터 들려 푸흥푸흥푸욱 자 그러면 우리 빨리 들어가 볼까 어 어 똥이다 똥 으아 더러워 Wire 냄새는 안 나네요 다행히 야 무어볼까요 으음 흥 물캉물캉해 만져봐 물캉물캉해 너 방귀 꼈어? 아니야 일리가 안 꼈어 너 아니야 너 방귀 안 꼈어 일리야 내밀게 친구들 여기 계단 올라가면 계속 방귀 소리가 나와요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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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귀는 진짜 방귀도 그만 껴 아 진짜 진짜 웃긴다 방귓 소리밖에 안 들려 조심해 조심해 진짜 웃긴다 꼬마 개미! 아이 창피해 여기 엉덩이 있어요 완전 창피해 친구들 여기서 바람 나와요 방귀바람 이거 방귀바람 소리가 있어 알았어 방귀바람을 좀 막아야겠어요 아이 시끄러워라 생각보다 향기로운 방귀 냄새를 맡아보래요 방귀 냄새는 꼬마 케빈이 맞는 걸로 할게요 꼬마 케빈 여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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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할래 맞다 맞다 이상한데 도끼미 알았어 잘했어 잘했어 어 세종대왕님 어 세종대왕님이신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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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친구들 세종대왕님의 옛날 화장실이에요 뭐? 내 화트 화장실이 끝나 그럼 친구들 엘리가 볼 일 좀 볼게요 나가있어 꼬마 케비 여기! 응어 좀 할게요 좋아 스타빈이 아 놔. 실례했습니다. 네. 와 시원하다. 아이 그럼 얼마나 쐈는지 볼까? 꼬마케빈!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어? 내 똥. 아이고 뭐지? 야 너 많이도 쐈다. 으궁구우벅 한끼 열리 나 씨연만 들어왔는데 너 방금 응 왔었는데 잘 모르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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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와 아이 창피해 도마 태민? 난 뭐해? 뭐야, 뭐야, 경기에서 나와, 일리. 꼬마케빈, 알았어, 알았어. 일 봐, 나 그거 빠져있을게. 아니, 이거 창피하다, 어떡해, 이거 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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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알았어, 진짜 장난이야, 일 봐. 알았어. 뭐야, 일리, 어떡해, 너. 꼬마케빈, 이거 엄청 재밌다, 그치? 어, 어, 저기는 뭐야? 뭐지, 있잖아, 꼬마케빈? 인도의 요가 명인이 공중부양 자세로 똥을 누워 변비를 탈출했대. 그럼 내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건가? 음, 자, 너도 거기에서 싸. 자, 그럼 우리 기념사진 한 장만 찍을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제 기념사진 다 찍었고, 자, 가볼까? 아, 꼬마케빈, 너 너무 많이 싼 거 아니야? 아니요. 참. 이게 뭐야, 꼬마케빈 위에 똥파리들이야, 똥파리들. 진짜 커. 여기, 여기 똥이 너무 더럽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맞아, 빨리 가자, 냄새나는 거야. 엘리, 엘리, 빨리 좀 봐. 우와, 이거 뭐야? 칼라유지야. 노랑유지 주세요. 나 빨강유지. 자, 우와, 그 알록달록 퀴즈가 천장이 엄청 많아요. 예쁘다. 꼬마케빈, 이제 다 온 거 같아. 다 온 거 같아. 다 왔어. 자, 가자, 가자. 이거. 얍!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나 나갔어. 여기가 이제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인. 마지막! 자, 꼬마케빈, 우리 이제 미끄럼만 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미끄럼만 타면. 자, 꼬마케빈, 화이팅! 화이팅! 출발, 출발! 꼬마케빈, 잘 가! 안녕!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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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자, 그러면 이제 엘리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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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요. 아, 무서워. 이거 팔, 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요? 팔 여기다가. 네. 가보시고. 네. 쭉 내려가서 만세로 매달리셔야 되거든요. 만세요? 네. 네. 무서워. 친구자 엘리 갈게요. 이야! 이렇게. 좀 내려가서. 완전히 매달리셔야 되거든요. 그래. 어떡해! 자, 준비되셨으면. 네. 다시 기억하시고 내려가시면 되세요. 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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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가 지금 엘리 웅가로 나왔어요. 이렇게. 진짜 무서워요. 자, 꼬마캐빈 어. 꼬마캐빈 죽었다. 꼬마캐빈! 꼬마캐빈 뭐하고 있어? 어, 방금 미끄럼지 진짜 무서웠어. 어! 아, 맞어. 근데 엘리 이거 봐. 이거 헐크 아저씨 응가 나오게 하는 거야. 응가 나오게 하는 거야. 응가 나오게 하는 거야? 응. 아, 이 헐크 아저씨 쾌변을 도와주는 거구나. 아, 맞어. 헐크 아저씨. 다시. 응가 화이팅. 응가 화이팅. 하나, 둘, 셋.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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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캐빈 도와줘. 알겠어, 알겠어. 자, 잡아. 하나, 둘, 셋! 야! 으아! 으아! 어, 나왔어, 나왔어. 빨갛불.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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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아, 진짜. 빨갛불. 이야, 신난다. 자, 그러면 헐크 아저씨. 캐빈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아, 이거 뭐야? 소원요강? 어, 여기에다가 이 50원짜리를 내가 준비했지. 이 50원짜리를 저 요강에 넣어서 소원을 비는 거야. 아, 그게? 아! 꼬마캐빈 너 소원. 그거다. 아, 뭔데, 뭔데. 쾌변 응아 잘하게 해주세요. 아, 그 소원을 빌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줄게. 네. 자, 엘리가 단번에 꼬리 시키는 거 보여줄게. 자, 화이팅, 화이팅. 친구들이 엘리가 간다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 사랑받게 해주세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엘리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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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우와, 단번에 간다. 우와, 진짜 엘리 잘했어. 자, 그럼 이제 꼬마캐빈. 그럼 나야, 나, 나. 나도 한 번. 변비 탈출, 좋아. 자, 제발, 제발. 화이팅. 화이팅. 유! 에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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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우와, 됐어, 됐어. 나, 나, 됐어, 됐어. 자, 그러면 우리 소원은 이루어지겠지. 아, 이루어져, 이루어져. 그래서 소원 빌기도 성공. 오늘은 꼬마캐빈과 함께 놀이똥산에서 신나게 놀아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꼬마캐빈 어때? 시원하게 응하했어? 아, 당연하지. 너무 시원해. 좋았어. 그럼 엘리는 다음에 더 재미난 곳에서 우리 친구들 기다릴게요. 엘리가. 화이팅. 내 Heights allons espère. Skywalker. offline 여러분. 안 돼. 안녕하Entrai.